이야 이열치열이라고 자리에서 신이 나시면 함께 흔들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 머리미기 장기 시원해요? 잘 들려요?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야 정말 대구 시민을 위한 축제일 만큼 정말 코론 야외 음악당 하면 전 국민에게 익히 알려진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표시과 같은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오늘 또 이야 약 정말 한 2천여 명 이상의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있네요 정말 수능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밤하늘에 뜬 별처럼 하나하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소가 참 아름다운 축제일 만큼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의 환호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?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도 멋지고요 잘생기고요 요즘 또 빡빡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낙동강 신랭이라는 곡으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모셔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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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분이 나오시면 뜨거운 박수로 친구가 같이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동강 700리의 주인공 정경환씨가 부릅니다 모셔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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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댄스로는 그 기분이 드는 하늘아 정말 눈물해서 Hijiizela 이젠을 다시 해내대요 아 tehumенно 사랑하는 사랑 이젠을 안 해대요 이젠을 안 해대요 정경아 정경아 씨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이렇게 여름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환율이 되는 현장입니다 팬클럽도 많이 오셨나봐요 우리 정경아 씨 먼쟁이죠 목소리가 참 부수하고 정말 정감있게 노래자라는 가수였어요 감사합니다